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야사TV입니다. 오늘은 12월의 신부 현대그룹 현대가이 예비 며느리 위디아고의 LPGA 통산 18승 우승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디아고 고부경 국적 뉴질랜드 1997년 4월 24일 서울생 165cm 고려대 2013년 LPGA 입회 소속 TXG 소속팀 하나 금융그룹 골프단 2021년 제32회 도쿄올림픽 뉴질랜드 여자 골프 국가대표 2016년 제31회 리우대 자네이루 올림픽 뉴질랜드 여자 골프 국가대표 2022년 10월 현재 KLPGA 통산 1승, LATN LAPG 통산 4승, LPGA 통산 18승 등 전세계 투어 통산 23승 기록 중입니다. 2022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LPGA 명예의 전당 2패 점수인 27점에 5점 앞으로 다가선 22점을 얻었습니다. 한국계 뉴질랜드인 이민 1.5세 여성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골프 천재를 넘어 골프 여제의 길로 들어선 위디아고는 아마추어로서 프로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LPGA 투어의 진출, 차태 3승과 함께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최연소 세계랭킹 1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국적 선수들이 다수 활약하고 있는 LPGA 무대에서 미즐랜드 국적의 리기아 고는 미셸 위우 투어에 간판이 되었습니다. 2022년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2022년 LPGA 투어 게임브릿지 LPGA 우승 2021년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우승 2018년 LPGA 투어 메디일 챔피언십 우승 2016년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우승 2016년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 2016년 LPGA 투어 아나 인스퍼레이션 우승 2016년 LPGA 투어 기아 클래식 우승 2015년 LPGA 투어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 우승 2015년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2015년 LPGA 투어 캐네디언 퍼시픽 위민스 오픈 우승 2015년 LPGA 투어 스윙링 스컷 LPGA 클래식 우승 2015년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 오픈 우승 2014년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우승 2014년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우승 2014년 LPGA 투어 스윙링 스컷 LPGA 클래식 우승 2013년 KLPGA 투어 스윙링 스컷 월드 레이디스 마스터스 우승 2013년 LPGA 투어 CN 캐나디언 여자 오픈 우승 2013년 레드 투어 ISPS 한다 뉴질랜드 여자 오픈 우승 2012년 LPGA 투어 CN 캐나디언 여자 오픈 우승 2012년 제112회 US 여자 아마추어 골프 선수군대에 우승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 여자 골프 뉴스하우스 웰스 오픈 우승 2012년 오스트레일리아 아마추어 여자 골프 선수군대에 우승 2021년 제32회 도쿄 올림픽 여자 골프 동메달 2016년 제31회 리우대 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골프 은메달 2015년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2015년 LPGA 투어 상금화 2014년 헬버그상 대상 2013년 아크 맥코맥 메달 2012년 아크 맥코맥 메달 2011년 아크 맥코맥 메달 12월에 신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의 자프로 골프 투어 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리디아 고는 23일 강원도 원주의 오크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까지 최종 합대 21 언더파 267타를 기로 2위 엔드리아 리를 4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리디아 고의 LPGA 투어 통산 18번째 우승입니다. 그는 올해 1월 게임브리지 LPGA 이후 9개월 만에 승수를 축하했습니다. 3라운드까지 선두 아타야 티티꾼에게 한타 뒤진 이유였던 리디아 고는 이날 버디 8개를 쓸어 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7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 리디아 고 한국 이름의 고부경은 1997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적구 대방동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골프를 시작하였고 6살 때 매트가 아니라 잔디에서의 골프를 위해 부모님을 따라 뉴질랜드로 이주하였습니다. 골프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얻은 뒤 꾸준히 연습을 하였고 9살 때 첫 대회에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11살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나 리디아의 천재성을 알아본 코치의 추천으로 가능했다고 하니 누가 봐도 재능은 높보인 듯합니다. 조니어 시절에는 뉴질랜드 국가대표를 지내며 유망주로 눈도장을 받았고 2012년 1월 호주에서 열린 알프 투어인 뉴사우스 웨일즈 오픈에서 사상 최연소인 만 14세 10개월의 나이로 우승 프로 최연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뒤 8월에는 더 큰 무대인 LPGA 투어 CN 캐나다 의민스 오픈에서 사상 최연소 우승을 달성했고 이듬해인 2013년 이형패에 성공한 뒤 더 이상 아마추어에 있을 그릇이 아님을 입증하였고 많은 LPGA 투어 프로들의 기대 속에 프로 전향을 선언했습니다. 2014년 만 17세의 나이로 프로가 된 리디아고는 LPGA 투어로 직행, 여자 골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15년 만 18세의 나이로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남녀 골프를 통틀어 최연소 기록으로 타이거 우즈가 세운 만 21세 5개월 16일을 무려 3년 8개월 앞당긴 기록입니다. 미질랜드 교포 리디아고는 오는 12월 30일 서울 중구 명동 성당에서 정태용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인 정준씨와 결혼을 하면서 현대가 며느리가 됩니다. 정태용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인 정준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2개월 앞두고 국내에서 열린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기쁨이 2배가 됐습니다. 예비 신랑의 현장 응원 요구에 대한 질문에 리디아고는 그분은 항상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웃은 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동료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도 했던 리디아고는 주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결혼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우승 세리머니 도중 눈물을 보인 리디아고는 대회장을 찾아준 가족, 친지를 위해 더 우승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아버지는 코로나19 이후 LPGA 투어를 현장에서 처음 본 것이었다며 지금은 뉴질랜드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 에코와 컬래버레이션한 신발을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무궁화를 넣었다. 가족과 친지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늘 한국에서 우승하고 싶었다. 한국에서 우승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 한국 팬분들이 파이팅 힘내하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참 많은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종 라운드에 들어가는데 긴장이 됐다. 그만큼 한국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언니한테 긴장된다고 했더니 언니가 어느 정도 긴장하는 건 좋은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후반에도 최대한 즐기면서 하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승 후 방송 인터뷰에서 글썽이었던 그는 한국에서 언젠가 한 번이라도 우승해보고 싶었다. 18번 얼 퍼트를 넣고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샴페인을 너무 세게 맞았어. 교륨이 없었다며 아버지도 2019년 코로나19 전에 한국에 오시고 이번이 처음이다. 형부, 삼촌, 이모 등 가족 앞에서 우승하는 게 쉽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위디아고는 이번 시즌이 가장 꾸준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해가 아닐까 싶다. 우승을 많이 했던 시즌도 있지만 출전 대회수 대비 톱10에 많이 들었다. 매년 LPGA 투어 선수들이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시즌도 잘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위디아고의 플레이 스타일은 심플하고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스윙을 합니다. 스윙이 이쁘다라는 평가는 많지 않지만 물론 박인비처럼 이상하다는 평가도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에 효율적인 스윙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드라이버 티작거리는 투어 62권으로 고만고만하지만 매우 정확한 아이언으로 비거리에 약점을 상세합니다. 설령 아이언을 롱그린 시키지 못하고 러프 혹은 벙퍼에 빠진다 해도 이쪽 또한 매우 뛰어나서 스포어를 잃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퍼트도 매우 날카로운 편으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골프의 금원 중 하나인 골프는 두 번째 샵부터 라는 표현에 가장 잘 들어맞는 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년 시즌 LPGA 대회에서 보인 보기가 가장 적은 라운드 선수 순위에서 매년 상위에 오릅니다. 퍼팅의 경우 에임포인트 익스프레스 방법을 활용합니다. 개발된 지 10년 정도밖에 안된 방식이지만 그린의 경사와 그린의 빠르기에 익숙한 프로들에게는 오히려 익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은 양발로 그린의 경사를 체크한 뒤 그 경사의 기울기를 1-5단계로 나눈 뒤 자신의 주시로 볼 수 있는 손가락 쪽을 뻗어 해당 단계에 맞춰 손가락을 홀끝에 맞춰 올립니다. 만약 경사 기울기가 자신의 기준 내에서 2단계다라고 하면 검지와 중지만 드로 끝에 맞춰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의 구름을 예측한 뒤 퍼팅하는 방법으로 많은 경험과 연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차다리 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추어들은 저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외모나 경기 중간중간 웃는 모습을 보면 영란없는 소녀이지만 매우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이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대회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16시즌 후반에는 스윙이 약간 무너지며 모든 타이틀에서 2위에 머무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에는 무려 29라운드 연속 원더파를 기록 2004년 골프 여제 아니카 소레스탄이 세웠던 기록의 타일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우승을 포함하여 웬만한 선수들은 꿈도 못 꿀 커리어를 18세에 다 이루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커리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녀가 더 기대되는 것은 무리도 아닙니다. 위디아고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매너도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위디아와 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반길 정도입니다. 본인도 승리했을 시 적당한 수준에서 기쁨을 표현하며 패배 시에도 진심으로 상대에게 타가가는 등 여러모로 평가가 좋습니다. 팬서비스 또한 좋은 평가를 받는 긍정 에너지의 골퍼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